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번에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이 문제를 바르게 보시는 것 같다. 그렇게 이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데 이 특별감찰관 제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 입장이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이려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여권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특별감찰관 제도를 받아들이냐를 두고 친윤과 친한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 같거든요. 여당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 전에. 특별감찰관 수용을 놓고 분열되다. 야당 다음 달 14일 날 특검법을 표결에 붙이겠다. 여러분 그러면 분열이 이렇게 한 2주 정도 여러분들 극대화 되게 되면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특별감찰관을 두고 여권 분열.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 이렇게 중앙일보에 박용석 화백이 아주 여러분들 생생하게 그렸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한동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든든하게 믿는 우군이 이렇게 70%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게 없다고 보니까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도 내부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도 계속해서 그 입장을 견제하는 데 크게 힘을 받겠죠.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싶어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고 2014년 6월 19일 박근혜 정부식에 신설됐고 특별감찰관은 감찰 개시와 종료적 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보시게 되면 대통령 배우자면 사촌인의 친척이니까 그렇게 늙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게 조사하는 걸 보게 되면 사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감찰 대상이 되는 비행위. 그런데 이걸 그렇게 뭐죠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이게 예방 조치니까 이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검법의 예봉을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이 없다고 치더라도 김건희 관련 리스크가 없다고 치더라도 예방적 조치는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7년간 이런 공석상태이고 굉장히 끄끄러운 제도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부인이나 간에 감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끄끄럽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을 감찰관이 막아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여러분들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뭐 완전히 여당이 그냥 두 쪽이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보시면 이 강청석 고문 연배가 꽤 되셨을 겁니다. 대통령 부부와 특별감찰관의 짧고 기막힌 역사 우리는 다 이렇게 생활이니까 바쁘니까 특별감찰관 제도의 내력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봐야 알 수가 있는데 이 강청석 칼럼이 윤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 문제를 거론했네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강청석 지름 고문뿐만 아니고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역대 영부인 가운데 가장 활동적인 그런 영역을 확보해 갈 수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느낀 거를 내력을 이렇게 지난 한 2, 3년 정도 특별감찰관의 내력을 이야기했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2020년 5월 10일 날 취임했는데 그때 이미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가장 위험한 퍼스트레이디라는 말이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 대통령은 거북하겠지만 이 이야기만을 꼭 해주고 뭔가 다짐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글을 쓴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이 위험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반드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김영 칼럼을 통해 가지고 강천석 칼럼을 통해 가지고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당부 메시지를 취임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취임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거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도 최대자나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입력할 생각이 없고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가 대통령실에 나왔다. 이유가 키막히다. 현재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와 달라 측근비를 은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찰관이 필요 없다. 대통령은 하고 싶었을 겁니다. 부인 이야기가 많이 먹혀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직접 확인해 봤으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부인이 불편해한 겁니다.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엎었다 뒤집었다 식의 엇갈린 뉴스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따랐다. 한 한 대통령이 부인 주변을 감찰관이 들여다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한 대통령보다 심센 실체가 특별감찰관에 손을 내줬기 때문에 그 수족들이 폐지 뉴스을 일부러 흘린다는 것이다. 두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김건희 여사가 반대했다는 것을 강천석 공문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나는 강천석 공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두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거죠. 본인 주변이 투명하게 되는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침일련을 한 달 앞둔 2024년 4월 무렵에 김건희 여사 관련 소문은 권력 주변 화재가 아니라 전국 뉴스가 되었다. 무선무선 미술관장 무선무선 박물관장에게 대통령 부인 인명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다들 이 상태로 총선에 이길 가망이 없다고 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좀 생경하게 들리더라도 보통 생활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고급 정부를 접하시는 분들이 내린 이런 기사들인 겁니다.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지면 레인 등 현상이 나타나고 차기 정권을 야당에 빼앗기게 되면 대통령과 부인은 감옥에 갈 것이란 야당위원회 악담을 계기삼아 영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고 강천석 공문이 악담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 영린이라는 그런 칼럼에서 국민이 응원할 테니까 국회를 재촉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를 취임 한 달 앞둔 칼럼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하고 윤정부와의 인연을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년차가 된 겁니다. 윤정부 2년차. 다시 1년이 흐르고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예상대로 대피했고 대통령은 한 달 뒤 반성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강천석 공문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바로 다음 날 칼럼을 쓴 겁니다. 부인 연출 비서관 행정관 용산 밖으로 내보내라. 이때 그 비서관 행정관 명단은 지금 헌 뉴스가 돼버렸고 늙은 기자는 이렇게 김근희 여사에게 천패하고 말았다. 젊은 기자들도 완패하고 말았다. 국민의힘이 이제서야 특별감찰관 문제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다고 한다. 산불에 바가지 들고 나선 격이다. 당론을 정하는 여러분들 의원총회라는 것은 대개 공개 발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공개 발언장에 나서가 용감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친륜 친한 분류포를 보니까 기자에게 부인 문제를 에둘러 쓰지 말고 매습게 지적해 달라고 하는 의원 가운데 맨몇은 친륜이었다. 강천석 고문 정도가 되면 친분이 정친들이 많을 테니까 진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대통령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부인 문제를 강천석 고문께서 좀 센 이야기를 써주십시오. 진단반 농담반으로 하신 분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친륜계 위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강천석 고문이 저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취임 초기부터 감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관록이 있을 테니까 일선 기자로 다 띄워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의한 다수의 분들은 김여사 관련해서 우려가 없다고 봅니다. 70%가. 그러니까 조선중앙동화의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우려를 피명하는 기자연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중견 칼를리스트들 그걸 다 사악한 프레임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70%나 되는 겁니다.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제가 오늘 동아일보의 정치부장 그다음에 어제 대기자 동아일보 대기자 이기용 대기자 어제 중앙일보의 이하경 주필이자 전 지금 현재 대기자 그 다음 오늘 조선일보의 전 주필이자 현재 고문인 강천석 고문 한국을 대표하는 농객들이죠. 이런 분들이 현재 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다수의 대중들은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사악한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이재명 소나기에서 놀아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누굴 고치라 이런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당신이 틀렸으니까 당신이 오르니까 어떻게 하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차분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께 오늘 마실 물을 안 가져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금만 한 2, 30조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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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래 좀 어렵습니다 세상 사는 게 사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참 이제 보시면 오늘 2부는 미국 정치 이야기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 부통령이 되게 되면 이제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재선이 끝나고 나면 부통령이 이제 대부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특히 해리 수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그리고 정책 성과와 관련해서 크게 차별하는 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유권자들이 바이든 정부가 1.0이면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만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